안녕하세요. 포르투갈어 강사 다니엘라입니다. 오늘은 따봉 포르투갈어 현지회화 과정의 첫 강의인데요. 이번 과정은 브라질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장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체 및 생리현상이에요. 그럼 한번 시작할게요. 지야로그 보시면 Ella, da si, jimais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기침을 많이 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동사 원형은 도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기침하다 가 되는데요. 지마이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또는 많이, 매우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Ella, da si, jimais 근데 muito 이것 또한 매우, 많이가 되는 단어죠. 얘를 지마이스 빼고 무투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Ella, 도시, 무투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해 두어, 카트는